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는 이재용씨가 구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을 구형을 받았다고요. 12년.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씨의 앞으로의 운명을 가지고 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정확하다고 그래요. 임신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봐서 나와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접 이 사주를 이재용씨한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주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 가정하에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간목이 오래 태어났어요. 간목이 오래 태어나서 월지 자체로는 상관인데요. 상관인데 오래 그 격을 잡는 것은 병기정으로 지장관입니다. 월열을 훈련하다가 병기정이 나와있지만은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올은 무토도 있다고 바랍니다. 이렇게 잡는 법은 정하가 1번, 병하가 2번, 기토가 3번, 무토가 4번 순서대로 삼아라. 그러면 올해 기토가 중기인데 여기보다 중기가 더 힘이 있는데 왜 병하를 가지고 여기를 2번을 삼느냐 하면은 오하는 화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우승한다. 토보다. 그렇기 때문에 봉기, 정하, 여기, 병하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토로 격을 잡고 무토는 없는데도 격을 잡는 이유는 무토는 오월이 자기 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 있다. 없어도 잡는 격이 진술충명으로는 없어도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인신사역을 중에서도 4월달은 4월에 격 잡는 것도 무경이 있는데 여기에도 기토가 있다고 가정하고 격을 잡아라. 이것도 잡는 방법은 병하가 1번, 무토가 2번, 경검이 3번, 기토가 4번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여기를 2번을 잡는 이유는 무토는 사화가 자기 근록이고 경검은 사화가 자기 장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북은 항상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것 위주로 잡습니다. 힘이 약한 것은 격이 될 수가 없어.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격이 된다는 것은 우두머리다. 우두머리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거에요. 일간은 뭐 하는 거냐. 일간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격이 우두머리에요. 일간은 사주의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일간을 중심으로 재성이냐 인성이냐 모든 것을 따지는 것은 일간은 기준점이 될 뿐이지 일간도 사주의 한 구성원이고 결국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은 그 사주의 가장 힘 있는 격이 끌고 간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을 잡을 때는 이런 순서들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관 격이 안되고 무토가 격이 돼가지고 이 사주는 편제격이 되겠더라는 거죠. 편제가 두 개가 나타났어요. 편제격 정제격 격을 논하지만 편제격과 정제격의 차이는 그 사람의 품성의 차이 이런게 있습니다. 정제격은 좀 꼼꼼하고 안전빵 위주로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현재는 좀 호방하고 호방하고 좀 가감한 가감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격이 제격이 성격되려면 제가 항상 성격이냐 파격이냐를 왜 얘기를 하냐면 성격된 사주라야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활동성과 사회적으로 출세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삶다 이거죠. 사회적으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주다. 그러나 파격이 되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먹고 사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사주 원국에는 성격됐는데 문에서 파격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사주 원국에는 파격됐는데 문에서 파격을 구제해서 성격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 성격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주고 사주 원국이 파격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왜 신강신약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성격 파격 일루를 얘기하냐면 신강신약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가 안 맞아요. 그러나 격국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가 안 맞단 말이죠. 그리고 부기빈증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잘 살겠구나 최소한 중요 이상 살겠구나 상류층 사주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비난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격국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끼기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자 정관을 용신할 때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식신과 상관이 없을 것 자 정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제성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이 무토가 깨지면 안 돼 무토가 깨지면 안 되는데 무토를 깨러오면 비경극재 강목 을목을 정관이 정관이 신검이잖아요. 이 사주에서 정관이 지켜주는데 식신상관이 있어가지고 식상관이 있어가지고 정관을 깨버리면 결국은 정관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두번째는 편관도 쓴다. 편관 편관도 용신이 된다. 편관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도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재성과 붙어있지 않고 하나의 조건이라도 조건이 재성과 편관이 붙어있지 않아야 돼요. 불에하고 비겁이 있어야 됩니다. 비겁이 있을 때 편관이 있습니다. 재성과 붙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성 옆에 편관이 있으면 제성이 제성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편관은 뭘 하느냐 편관은 제성의 힘을 받아서 일관을 두들게 패. 정관은 일관 정관이라는 것은 일관을 똑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법질서 원칙을 원칙대로 가게끔 해주지만 편관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관을 두들게 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관은 힘이 들죠. 그래서 재성과 붙어있지 않아 비겁이 있을 때는 성격된다. 아 이게 하나의 조건 또 하나의 조건은 식상이 있을 때 식상이 있을 때는 제사를 해야 돼요. 제사를 하는 경우 경우도 성격된다. 양인격을 제어야 하고 양인격을 제어야 하고 편관을 제사를 하면 대부분 다 성격이 됩니다. 양인격을 제기하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있긴 하지만 제사를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식상이 재성을 도우는 식신상관 식신상관 식신상관을 용신한다.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 인성을 용신할 때는 재화인이 재화인이 재인불해하면 재화인이 서로 그리고 장애가 되지 않으면 대부개한다 그랬어요. 재화인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럼 재화인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요 개인적하면 그는 소부한다 그랬어요. 소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소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고소해 보니까 소부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부자는 부잔데 그래도 부자야. 그래도 그렇지만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부자는 큰 부자든 부자 소리 듣는 건 좋은 손처럼 느끼지. 다섯 번째는 일관과 합을 할 때니까 돈이라는 것은 항상 뺏게 돼야 남의 지갑에 아무리 수십 억 수백 억이 남의 지갑에 있어도 내 지갑에 단돈 만원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넷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과 합을 하는 경우 태도 성적이 되고. 여섯 번째는 천간에 비극 플러스 식사합니다. 지지에 관살 이 조건이 충당되면 이것도 대부기한다고 했어요. 일곱 번째는 궁극 쟁제라도 궁극 쟁제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격이나 편적격이나 성격 용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식상이 있으면 성격이 되냐 여기가 말하지 않는 식상에서 계속 계속적으로 재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살이 있으면 왜 그러냐 관살이 정간이든 평간이든 이 궁극 적쟁제 비경급제를 눌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성격 된다. 잭격이 파격제라는 요인은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 사전은 파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잭격을 할 때 그때 응급하기로 하고 응급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항만 충동되면 이 사항이 만족이 되면 일단 성격 됐다. 성격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잭격이 만들어졌 는데 만들어졌는데 용신은 천간에 찾으라 그랬어요. 용신은 뭐냐 하면 이게 용신이야 이게. 이게 용신인데 용신을 지지에 찾을 수 있다. 찾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지에 찾을 수도 있는데 지지에 찾을 때는 산암이나 단암 그리고 방학을 형성할 때만 지지에 대해서 그걸 용신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용신이 될 수 없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여기서는 용신이 이 정인이라는 용신이 만들어졌어요. 인수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잭격은 만들어졌고 용신을 찾아보니까 이 4번 항목에 있다. 4번 항목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와 인이 불회했다. 일관을 사회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나 이 대 부위에 이 사주는 동지에 들어간다. 재완이 붙어있으면 소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일관을 사회에 두고 재와 인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 아닙니까. 재와 인은 서로 싸우게 돼있어요. 재격의 인성을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길격에 길격 중에서 재격 정당격 시신격은 일단은 신약해지기 쉬워요. 내가 신약하면 재성을 다루기가 힘이 들어. 다루기가.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다루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다루기 힘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강해야 되는데 신강해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서는 격이 신약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재격은 신강한 운으로 가져야 좋은 운이 됩니다. 그래서 재격도 운에서는 비극을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신자 수국을 형성해가지고 인성이 일관을 바로 옆에 생활하고 있어요. 인성이 있어도 일관 바로 옆에서 생활하느냐 좀 떨어져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관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계속의 생활을 받아서 일단 자기 몸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감목이 통근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내가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사주는 되지만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주는 안 된다. 자 여기 만들어진 자리를 보니까 여기가 연주 월주에서 연간 월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간이라는 것은 일반 고수에 보면은 할아버지 조부모 내 부모 그 다음에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예전에 삼대가 같이 살 때는 조부모의 역할이 나한테도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했지만 요즘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통변을 해보니까 감정을 보고 임상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연주를 이 연주를 이 연주를 국모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주 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학이라는 학문은요 안 맞으면 한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계속 크리크를 수정해 가면서 맞는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고수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맞든 안 맞든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고수에 나와 있는 이론도 그릴 때에는 가감히 보여집니다. 왜 안 맞는 걸 가지고 계속 고집할 이론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모가 누가 되느냐 전관은 이 사람의 아버지 이재용 씨의 아버지니까 이 사람은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다. 이건희 회장이 격을 격을 연관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의 역할도 이것도 어머니이잖아요.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 정인이 어머니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도 이와 같이 옆에서 바로 시행을 해주고 있고 또 부모로 보면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인데 부모로 보니까 정인의 통근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자진 사막으로 해서 신자 사막으로 해서 반압으로 해 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 여기 자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도 이 사조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 시주가 자식 자식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조에서는 또 천간의 자식 자리에서 자식 자리에서 일간을 향을 하고 있는 도움이 되는 다음을 만들어 주고 용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식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귀한 자식을 두 개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은 뭘 보느냐 이혼은 공망도 보지만 일치궁을 위주로 봅니다. 일치궁이 뭐냐면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내 배우자 자리에 내 배우자 자리에 남자 사주에 배우자 자리에는 정제가 있는데 제일 좋고 아니면 편제가 있든지 해서 배우자 자리에 정확하게 재생이 재생을 깔고 간 자 있을 때는 이혼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도 그런데 이 사주는 배우자 자리에 뭐가 있느냐 인성이 있어요 인성 정인이 있단 말이지 정인은 뭐냐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뭐가 다투느냐 쟤와 다투는 행복이 되어랬다 재생이 여기 들어올라 그러니까 인성과 충원하게 충원하게 사항이 되어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과 그래서 재생이 톤데 토곡수 하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자 사주 배우자 궁의 일지 궁이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어머니와 그 남자의 어머니와 내 그 남자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같이 살면은 계속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게 좋습니다 자 일지 궁이 여기서 충을 하고 그렇죠 일지 궁이 여기서 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지 궁 자리가 좀 불안한 상황 불안한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혼의 조건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다고 저는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 호방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꼼꼼한 면도 있습니다 이 정인이 꼼꼼하고 논리적이에요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도 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목이 오래 태어났는데 조가 철실한데 자 여기서 일지 궁에 조를 해줬고 시간에서 해줬고 이와 같이 해서 조는 극정 안해도 되겠다 조가 잘 돼 있는 다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 속에서 볼 때 일단은 대부분의 조건이 되어있다 천강구조는 태어납니다 재킥패인으로 재킥패인으로 천강구조는 태어났는데 지진은 좀 여러가지 좀 충과 파가 있어가지고 또 사생활은 좀 힘든 과정을 깊게 된다 그러니까 또 통병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감옥을 왜 가 있느냐 지금 뭐 여러가지 사항이 감옥이 만들어져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은 왜 가느냐 감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첫째는 정관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합 그어디 정관이 일관하고 합을 하면 사관이 있는데 일관외에 다른것과 합을 해서 묶어버린 경우에 정관이 내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묶어버린 경우도 있고 정관이 내 사주에 없는데 운에서 정관이 들어오다가 내 본래 사주하고 사주의 일관외에 다른것과 합이 되면서 묶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관제입니다 관제 관제 구설 이렇게 돼요 정관은 임금이거든요 임금에 선바로 묶고 나면 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제다 두 번째는 평관이 강해질 때 혹은 평관이 하나가 강하지 않아도 평관이 하나만 들어왔는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평관을 막아줄 수 없을 때도 들어가요 세 번째는 형살이 작용합니다 작용할때 이제 첫째는 천혈기인이 깨질때 천혈기인이 내 사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주는 천혈기인은 없죠 천혈기인이 춘미잖아요 반무경은 반무경은 천혈기인이 춘미해 춘미인데 천혈기인이 없어 대원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혈기인이 깨질때 내 사주에 있는 사람 내 사주에 있을 때 정말로 똑같습니다 내 사주에 있는데 내 사주에 없는데 천혈기인이 들어오면서 내 사주와 충돌할 때 이럴때 감옥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다섯번째는 방신살 급살이 작용할때 이때 대체적으로 관절을 깨질됩니다 그럼 이 사주와 똑같은 사람은 무조건 감옥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감옥가는 대신에 돈이 엄청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정말 병이 온다던가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감옥에 가있는거와 비교될 정도의 힘든 사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추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와 똑같은 사람은 무조건 다 감옥하고 그런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와 비슷한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주를 보니까 대부분 정관이 이 사주에서는 정관이 없어요 정관이 여기 하나 있네 이 사주가 이 사주의 정관이 합거되는게 어디 없어요 자 편관이 강해진다 편관이 여기 있죠 편관이 강해질 때나 편관을 막을 수 있을 때인데 편관은 이 사주에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짐해서 신금이 서로 발회를 다 해버렸어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없어요 자 형살이 작용하느냐 형살 없습니다 이 사주도 자 천열비인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망신살이나 급살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이 사주를 이 사주가 간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중할 것인가 망신살은 신자인생은 해수가 망신입니다 사유축생은 신금이 망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명의생은 임모 그 다음에 인호술생은 사화가 망신살입니다 자 그래서 인신사회가 망신입니다 자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일주기준으로 하느냐 일주기준이 아니고 연주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게 연주기준 연지 연주가 아니라 연지 연지를 기준하라 이걸 연지기준인지 일주기준인지 일지기준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이신살은 무조건 연지기준입니다 연지기준입니다 그래서 영마살 도아살 망신살 급살 다 연지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해수만 있으면 그러면 다 망신이 되냐 신금만 있으면 망신이 되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다 망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삼명통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원서인데 이 책에 망신살에 대해서 응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 뭐라고 설명해요 해 해 중 강목이 망신사 그랬어 신중 신중 임수가 망신이라고 되어 있고 신중 임수가 망신이라고 되어 있고 사중 사중 무토가 망신사 이 얘기는 뭘 읽어보니까 이게 왜 그럼 우리가 안에 보면 지장관이 다 있어요 해 중 강목이 있고 신중 임수가 있고 임중 병화가 있고 사중 무토가 다 있는데 그럼 왜 이 낭을 왜 또둔하느냐 이 얘기를 왜 또둔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왜 옛날 사람들은 저걸 왜 얘기를 해놨을까 당연한 얘기를 왜 해놨을까 고민을 하고 물어볼 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수만 가지고 안 되고 해수가 있고 감목이 있어야 나니 이게 낭신이다 이거 사유축생에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어야 망신이고요 해명위생에 인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야 망신이고요 인오솔생에 사화가 있고 무토가 있어야 망신이다 사주 원곡이 없으면 사주 원곡이 있으면 대운에서도 망신을 만들고 들어온다 대운에서도 항상 사주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구명을 할 때 항상 대운을 딱 지지에 저는 천간 오면 지지 원인을 끊어보는데 지지로 오면 지지 옆에 딱 이렇게 써놓습니다 천간으로는 천간에 딱 써놨고 그럼 사주가 아니고 사주 팔자가 아니라 사주 부자가 되는거죠 사주 부자 이걸 가지고 이게 사주 일부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다 포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어디에 뭐가 나왔냐 이 해수 해중 간묵이 투간되고 간묵이 있다 이거예요 일관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십이신사는 일관 무시하고 다 적용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해대문에 해대문에 왕신사에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신사 때문에 이 망신사 때문에 망신사 때문에 망신사 때문에 판재 소송 그렇죠 손재 다 망신사들이나 정간에 확근되면 내용 비슷합니다 행사기나 다 똑같아요 저런게 오면 소송 사고 천재지변도 당합니다 천재지변 또 때로는 여자들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도 원치 않는 임신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망신산문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망신산문이 언제까지 가느냐 54살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길게는 금년부터 5년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5년을 한번 볼까요 금년에 정년 내년에 묵술년 그전에 기해년 그 다음에 경자년 심충년 자 한번쯤은 풀려나올 기회가 있겠나 그런거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망신살 풀어야 되는데 망신살을 풀 수 있는 때가 술토가 와가지고 술토가 와가지고 술토가 와가지고 해수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해수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때 좀 가능성이 있고 이때 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 해수를 못 건드려요 해수를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죠 자 축토가 와서 해수를 조금 건드려주고 또 그 다음에 청간을 오면 감목이 감목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감목이 경금이 와서 감목을 건드려주는데 이때는 경금이 감목을 건드리는 것은 평간운이야 평간운 평간운 평간운은 아까 얘기했죠 평간을 막을 수 없을 때는 이것도 간제야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그러면 신대운의 신대운의 아 신축년에 신검이 들어와가지고 감목을 정리를 해줄 때 해줄 때는 망신살이 사라진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게는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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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오냐 지금 2017년 18, 19, 20 2021년 2021년에 출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좀 많이 높고요 첫째는 2021년에 출소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2018년에 출소 이 두 가지를 저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18년은 좀 약해요 이건 좀 약하고 약하고 2021년 17, 18, 19, 20, 21 맞죠? 21년에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겠네요 이렇게 추정됩니다 아 양국으로 봐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총수가 거의 풍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약한 일이 있지만 운명은 자꾸 거슬리기가 힘이 든다 운명은 거슬리기가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